아이온 케이레드 무장변화? 어? 첩탑이 조금 맛있어지나? 미식이네요 3탑 다녀오셨어요? 5 TWP 수apo 와 뭐 먹어야됨 베리트 가기도 좀 애매한데 조금 많이 애매한데 힝 불풍기 넣으면은 호식하게 살짝 애매지긴 한데 힝 힝 보자튼 강파대 학살 학살당한 라가블린 조개허석이라 끄이에는 끄이 쓰기 좀 그렇네 피해는 끄이 뼈 힝 기지싸 점투 20딜 수고 힝 아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점액투성이 두개만 뽑아도 다 죽는데 그래서 한개만 뽑았습니다 그래도 못 먹어 인마 정혼돈 흠 허어 자주 만듬 룬괴가 맞겠지 룬괴 이도류 포식 근데 이러면은 불풍기 쓰레기된다 불풍기 떡락 흠 아아 망했어요 물음표 위주로 가야될듯 아닌가 일반 몹좀 먹어야되나 gendㄹ 어 이렇게 써야되네 아크립 킹시병 나 내 그 그 그 예시 미쳤나봐 으 아 으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 미쳤나봐 아이 미쳤나봐 그만 때려 아이 또라이야 아이 그만 때려 아이 개빡 때려하네 진짜 아이 미쳤나봐 숨도 안쉬고 좁혀네 잃지마 죽어 또 일된나 왔네 이 도료 드롭킥 음 애매한데 그냥 난고나 극복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래도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 여미 내 이도류 포식의 꿈이 뭐야 넌 넌 구세주인가 근데 저희 상섭 있는데 돈 줘 엘리트 못 갈 것 같아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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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80이긴 한데 개노삼 이런거 나오면 답 없는데 볼분기 있으니까 잡을 수 있겠다 그럼 엘리트에서 쫄지 어디가서 쫄아야 한단 말인가 이도류를 살려야되는데 엘리트에서 쫄아야 한단 말인가 엘리트에서 쫄아야 한단 말인가 엘리트에서 쫄아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하자 삐빵 죽고 다시 하면 그만이야 하던 꺽이지 않던 마음은 꺽여버렸나요? 유유유유유유유 유유유유유유유유 아 골치거리 좀 그만 썼나 잘 하당 어.. 어.. 고수.. 네.. 저놈의 바리케이드는 쓰질 못하네.. 어.. 오.. 어둠의 포옹 필요한데 어둠의 아나주 내 무적 무적특 무적아님 끝났네 눈치 양몸 허락 허락고 허락 지금은 필요없지 않나 사즈리거락 태락 좋을 것 같네 아니? 자스잘데기 없네 드로킥을 이제 뺄까? 당타 드로킥 대학살 이렇게 뺄까? 근데 이 도류 드로킥 아직까지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수비를 정리할까? 근데 수비 정리했다가 저거 기사 회생으로 안 지워지는 애들 나오면 그것도 그것대로 근데 강타 대학살 드로킥 지웠다가 난관 없고 이딴 거 안 나오면 아 뽁 브러쉬 게임 어흐 마이 갓 미цент레실 게임 매점 좁げ야arden 양측이Son 너네 might 입 하이 게임 쓸데없이 하드 모드 듣는 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이언클레드 구속될 뻔했네 아싸 다 먹어야지 불풍기 쓰면 안 되겠다 이거 음뇅옴 응종 toolkit 음 나시다 와 체력 12 올랐다 유사멩고 전퇴랑 사혈 중에 뭐가 났지 3 코덱이라 에너지 없긴 한데 근데 이게 저것 때문에 흰게 갓썩 때문에 이것도 포식 되지않나? 킹님 말고 안되 너무 다약했어 안되 오와우 정직하나 크랙은 둘다 주는군요 프로세싱 프로세싱 뭐 답이 없지 않음 노답 반정 잘 먹고 갑니다 이 집 어둠이 잘하네 오 오 음 해골 이돌이 하나 떠올까? 이돌이 무감각 너무 호감인데 이돌이 드럭시 이돌이 본박 이돌이 무감각 이돌이 뭐 뭐있지? 여쭤리 너가 좀 잃지 않는다고 뭐지? 여쭤르고 겁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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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드 드 아이고 아 귀신 못 먹었네 붙여 핸즈 업 딱딱이 아저씨야 포션 벨트 절대적인 힘 보어야 여고나 어? 어떻게 해야 많이 먹을 수 있지? 저녁거리를 고민하는 아이언클레드 저녁거리를 고민하는 아이언클레드 저녁거리를 고민하는 아이언클레드 저녁거리를 고민하는 아이언클레드 어 이 도류 도장이니까 굳이 더 쓸 필요는 없겠지 아쉬 데 데 버퍼 우리 버퍼가 2 데미다 나갔어요 이 도류칭은 아쉽게 아쉬워서 퇴력이 워낙 많아서 얌 얌 형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무장해제 하나만 써도 되지 않나 2 2 2도류에 강화하면 3도류됨 몸박에다가 2도류 하는게 맞겠지 어 이러면 2마리 못먹네 다이어트는 아이언클레드 예 첫험부터 2도류 무감각이다 맛있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건 처음 먹어봐요 사라하가 안쓰는게 맞겠다 중요한 것은 타락하지 않는 마음 잠 잠 잠 잠 잠 잠 잠 ??? 강호할 거 없잖아 밤이나 자자 자자 여기 쓰레기 야 쓰레기 작은 쓰레기 작은 쓰레기 피 포션하네 왜 을바 차는거야 다음 텐 많이 참 또 1덴마금 거의 독고 수준인데 아이씨 아이씨 와 결국 1덴박네 아클 몸무게가 180kg나니 살 좀 빼야겠네요 영체와 다이어트가 요즘 핫하던데 어떠신가요? 영체와 면 안쪽이 되버림 이 돌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이 돌을 포식해야지 아닌가 다이어트 생각해 할 수 있는게 없긴하네 딱방어 어 불량식품 오우 가꾸리 오븐 오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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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해해졌네 사랑을...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만은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이러면 장작이 없잖아 미안해요 영감 다시는 타락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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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냥 음 풀피 요정은 자유에요 옆통 꿀맛 1 2 3 대부르네요 먹을만하네요 컷마다 2뎀 밖에 안막는 조개 얼마나 먹은거야 조개와석 쓰레기네 컷마다 2뎀 밖에 안막네 얘 쓰레기였네 이거 버퍼특 1뎀 막음을 손수 실천함 전투당 10일 막았으면 뭐 다치랑 비슷한거네 부채가 8방어식 줬는데 조개와석 11.708 버퍼특 1뎀 막음